감사합니다. 이제 인성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로 보면 열한 번째 시간입니다. 조금 전 시간에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때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안에 있는 본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성 공부를 해야 되고 드러나는 그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사람의 품격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성이 우리의 살아가는데 길라자비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평가할 때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뭘 잘해? 아 저 사람은 그것에 뛰어나 이렇게 평가하는 것보다는 저 사람은 사람이 됐어? 안 됐어?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성 자체가 우리의 인생사리의 길라자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아이들의 인성교육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인성교육이라고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훈련을 하면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성은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배우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인성이 이야기하는 그 상대방, 파트너 그 파트너로서의 첫 번째 파트너는 누구일까요? 네, 아주 중요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여기 내가 있습니다. 이 나는 겉사람으로서의 나일 수 있습니다. 나의 또 다른 저쪽에 내가 있습니다. 그 나를 갖다가 에고라고 표시해 보겠습니다. 내적인 자아입니다. 이 외적인 자아와 내적인 자아가 일치되는 이 관계를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에고가 앞서가는데 내가, 이 바깥에 있는 내가 따라가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바깥에 있는 나는 뭘 하고 싶은데 안에 있는 에고인 내가, 또 다른 내가 그것을 또 받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의 첫 번째는 나아이와 내 아인, 내이는 또 다른 나인 에고 나와 에고 사이에 이 관계를 밀접하게 형성시키는 겁니다.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 교육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성교육의 파트너는 내 옆에 있는 너입니다. 너. 바로 내 앞에서 나와 함께 지금 이야기를 하는, 나와 손잡고 있는, 또 내 곁에 두고 있는 그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서의 그, 누가 되든지 상관없이 그와의 관계가 두 번째,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인간관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계가 나, 그 다음에 너, 그 다음에 그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공동체, 사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 에고와 너와 공동체 이 세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그 세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각각 교육이 필요한데 여기 있는 나와, 에고 그 나와, 에고 사이의 인성을 자아적 인성이라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자아적 인성 이 자아적 인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자아존중감을 갖는 것이다.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 확실히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나와 너, 그래서 우리, 나하고 너 사이에 우리 이 관계는 관계적 인성, 나와 너의 관계적 인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가까운 사람일수록 무엇을 하라고요? 예의를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인성 관련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내가 살고 있는,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그 공동체와의 관계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그런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고, 그 안에서 덕을 보고, 덕을 보고 우리가 그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가 무엇인가 기여해야 되고 우리가 그 사회와 나 사이에 사회적인 인성관계를 경성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교육도 우리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특별히 해줘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성의 얼굴은 무엇이냐면 정체성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와 애고 사이에 일체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애고인, 그 애고인 그 내적 자아는 나는 누구이다 라고 하는 강한 자기 전체성을 인식하기를 원해요.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깨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다?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나는 어떤 기여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인성의 첫 번째 얼굴인 내 안에 있는 애고를 깨우는 일로서의 정체성, 그 정체성 공부에 있어서 중요한 항목들이 자기를 존중하는 것, 또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덕목들입니다. 자아 존중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너무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아 존중감이 너무 지나치게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 되기도 합니다마는 그래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를 못 느껴요.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낮추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것을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와의 어렸을 때서부터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또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아 존중감이 형성이 되는데 그렇게 실패하면 존중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특별히 정체성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감정 조절 공부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야기했던 이 인성의 첫 번째 얼굴인 애고가 가져야 되는 덕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탈무드의 이야기를 빌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아주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얘기로 정말 우리 모든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했습니다. 그 지으신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그런데 성경책 어디를 둘러보더라도 하나님이 아담 한 사람만 만드셨지 다른 두 번째 아담, 세 번째 아담, 네 번째 아담 그렇게 해서 아담을 여러 명 만든 것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가득 만들어 놓으시고 채워 넣으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아담을 한 100명쯤 만들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담 한 사람만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의 아담만 만드셨을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한 명만 만드셨죠? 이 질문을 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1, 2학년 아이들의 대답이 재미났습니다. 하나님이 바쁘셔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재미났습니다. 3, 4학년 아이들의 대답은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성을 다해서 아담 하나만 만들기에도 하루 종일 걸렸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을 못 만들었다고 그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조금 나아진 대답입니다. 세 번째 대답은 5, 6학년 교실에서는 조금 또 다른 더 나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한 명만 만들어도 충분하다라고 아담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왔어요. 아주 초등학교 아이들의 대답 중에서는 아주 훌륭하고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학년이 조금씩 자랄수록 깨달음도 있게 되고 그 깨달음이 인성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탈모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탈모드는 생각이 다른 생각들을 많이 적어놓은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정말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 대답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이 나왔을 때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래서 초급 과정에 있는 정도의 라삐가 대답을 해줬습니다. 얘들아 사람이 둘 이상 모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되 아이들이 오히려 질문을 하는 라삐의 질문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두 사람 이야기를 하지? 지금 한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왜 두 사람 이야기를 할까? 그런데 눈치가 빠른 아이들이 얼른 알아듣고서 대답을 했습니다. 두 명을 만들었더라면요. 둘이서 싸웠을 거예요.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인간은 둘 이상만 모이면 다툽니다. 싸웁니다. 뭐라고 싸워요? 네가 잘나느냐? 내가 잘나느냐? 때문에 다투고 싸웁니다. 그래서 탈모드의 첫 번째 대답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둘 만들었다면 각각의 후손들이 나중에 그 후손들끼리 다투는 일이 생기면 내 조상이 더 낫냐? 내 조상이 더 낫냐? 하는 것 때문에 다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툼을 없애시기 위해서 아담 한 명만 만들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좋은 대답이죠? 좋은 대답입니다. 탈모드의 거의 모든 질문과 대답 특별히 질문도 그렇고 대답도 그렇고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현상들을 통해서 받은 그 어떤 컨셉, 인사이트로 문제를 만들고 그 세상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대답을 찾아나가는 것이 탈모드의 질문과 대답법입니다. 두 번째, 어떤 라피가 듣고서는 하하, 그도 그럴 것 같은데 조금 더 나은 대답을 해주길 원했습니다. 탈모드는 원래 그렇습니다. 탈모드의 대답들은 다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신앙적이고 또 조금 더 나아져가는 발전적인 의미에서의 대답들이 대부분이지 대답을 할수록 이것이 비관적이고 절망적이고 어둡고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라피가 대답을 찾아났습니다. 무슨 대답을 찾아났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아담 한 명만 있는 세상 그 세상에 아담을 죽이면 세상이 끝장나는 겁니다. 아담을 살리면 세상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하나하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죽으면 세상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사람의 기가 살고 용기가 살고 마음이 기쁘고 인생이 살면 이 세상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너무너무 훌륭한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여러 사람으로 보지 않느냐고 한 사람으로 봤던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세상이 살고 내가 죽으면 세상이 무너진다. 이렇기 때문에 너 하나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모른다라고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인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탈모들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런 류의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과 대답으로서 아담이 한 사람으로만 태어났다는 이 이야기는 자주 인용될 뿐더러 이 이야기는 지금 제가 들어도 제 자신이 용기가 생겨요. 내가 죽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살면 세상이 살아나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지막으로 다른 낙비는 세 번째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너의 존재, 너의 존재 하나가 오직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다. 여호와의 관심의 대상은 너분이 없다. 내가 가장 좋아, 너는 이 세상이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를 뒤에 푼 것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줄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는 엄마, 아빠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야. 너밖에 없어. 비록 형도 있고, 누이도 있고, 동생도 있지만 그래도 이 아이는 이 아이 하나에게만 그 아이의 세계, 그 아이의 세상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 그 세계에 대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해둘 때가 되었습니다. 너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고요. 그러기에 그렇게 공부를 못했던, 아시죠? 유대인 중에서 위대한 발명가 에디슨이요. 에디슨을 이 아들로 뒀던 둔 한국의 어머니와 아버지였더라면 에디슨을 벌써 때려치웠을 것입니다. 공부도 못하는 것이 맨날 엉뚱한 짓만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디슨의 아버지, 어머니는 특별히 어머니는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너밖에 생각할 수 없다. 라고 해서 달걀을 품에 안고 있는 에디슨을 격려해 줬습니다. 공부는 못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가 제일 소중했습니다. 이렇게 정체성을 키워나가는 공부를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자 주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또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주시아라고 하는 레바이가 있었습니다. 라삐라고 이야기하죠. 그 라삐가 있었습니다. 현자입니다. 그런데 임종이 가까워지니까 이 주시아가 두려웠습니다. 제자들에게 늘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게 살아와라 이렇게 가르쳐 왔던 주시아였지만 자기가 죽게 되니까 지금 두려웠습니다.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위로했습니다. 스승님 훌륭하게 사셨습니다.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시아는 마음이 이렇게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끝내 제자들이 여러 번 물어보죠. 스승님 왜 그러십니까? 스승님만큼 위대한 현자는 없습니다. 여러 번 제자들이 위로하고 또 스승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말을 건네고 하자 스승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왜 모세처럼 그러한 역할을 못했느냐 너는 왜 아브라함처럼 살지 못했느냐 너는 왜 다니엘 같지 못했었느냐 너는 왜 욕처럼 살지 못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않을 거다. 내가 이제 죽어 하늘에 하나님 앞에 서거든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아야 너는 주시아처럼 살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경우에 말씀하실 경우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 됨 그 나 됨으로 살았느냐 물어보실 때 내가 나로서 충분히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준비되지 않아서 내가 두렵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참 감동적입니다. 어느 때는 내가 정말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위인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못할까 나는 왜 그런 자격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자 주시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게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자네 내가 자네 보고 세상에서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그대로 살았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질문하신다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될지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 답게 살았다고 느껴본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처음부터 어린 시설에서부터 이런 아주 중요한 교훈들에 대한 인성교육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철저히 배워왔다면 아주 훌륭한 대답을 하는 아들과 딸들이 들이라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미국 국립공원에 가면 위대한 사람 얼굴 네 사람 얼굴이 새겨져 있는 바위들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워싱턴 제포스 루즈벨트 링컨 이 얼굴이 그려져 있는 산의 바위 유명합니다. 그런데 탈모드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일까 질문을 합니다. 미국 아이들이라면 이 네 대통령을 얘기할 겁니다. 그렇지만 탈모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마음의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이라 하는 자문서 16장 32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함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좋은 배움이죠. 네 이렇게 인성의 첫 번째 얼굴 정체성에 관한 얼굴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들을 듣고 또 듣고 하면서 가슴에 마음에 새기면 그것이 그 아이의 정체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이런 좋은 이야기 좋은 마음의 신조가 되고 모토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잘하기를 정말 기대해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들은 대로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 하면서 마든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이야기입니다. 용기 인품 자기존중 그리고 자신감을 잃지 않는 사람은 전혀 실패하지 않는다. 그는 여전히 으뜸가 하는 인물이다. 대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기를 잃지 않는 사람 인품을 잃지 않는 사람 자기 존중감을 잃지 않는 사람 자신감을 잃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전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성의 두 번째 얼굴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는 것인가 입니다. 그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 공부의 중요한 공부 중에 하나가 정직함이고 또 하나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 정직함과 배려에 대해서도 탈모 뒤에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산 도둑들이 나타났습니다. 다 털어갔습니다. 다 털어가자 이 제자가 너무 화가 났고 울고 싶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묻습니다. 스승님 저런 악당놈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이 좋아집니다. 그래야지 세상이 살만하군. 정말 기대할만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자가 껄껄껄 웃으면서 대답을 해줍니다. 얘야 세상이 더 좋아지려면 악한 자들이 죽어 없어지는 것보다 그 악한 자들이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야만이 세상은 더 좋아지는 법이란다.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우리는 너무 느껴지는 대로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저런 사람은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악당은 죽어야 돼 생각하지만 현자는 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정말로 좋아지려면 악한 사람이 죽어서 없어지는 것보다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 편에 같이 가담하는 것이 세상이 더 평화로워 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광고가 나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여섯 사람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겠습니다. 광고를 드렸어요. 아무개 아무개 다 내일 아침 일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와보니까 여섯 사람이 아니고 일곱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도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초대받지 않고서 착각하고서 온 사람이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의장도 누가 초대받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여기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어요. 누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교회 회의인데 회당의 회의였었는데 글쎄요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요? 글쎄요 회당의 직급 중에서 제일 직위가 낮은 사람이 나가야 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난 사람이 있는데 그 지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그래서 칭송을 받고 있는 위대한 현자 라삐가 슬그머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탈모드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형제를 욕보이는 것은 그의 피를 더럽히는 것이다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다른 형제를 욕보이는 것 창피당하게 하는 것 그는 그의 피를 더럽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한 대접 대우 대우 상대방에 대한 가치 그에 대한 존중감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어떤 다른 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글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형제를 욕보이는 것은 그의 피를 더럽히는 것이다. 아주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그러한 격언입니다. 받아들이실 수 있으신지요. 아주 좋은 가치관입니다. 이렇게 탈모드에는 인성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선한 교훈들 격언들 경우들 많은 케이스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의 세 번째 얼굴은 우리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잘 섞여서 사회성 좋게 커 나가야 되는데 그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이 책임감 정의감 이런 것들을 갖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한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하라 말씀하셨을 때 우리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듣던 말씀인데 이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스승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스승님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봤더니 이 스승님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법을 배우라는 얘기다.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면 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먼저 알아야만이 내가 내 이웃 내 이웃 사회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내 자신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렇게 내 이웃과 담을 쌓고 살았는가를 생각해보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이사야서 22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있습니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왜 그래야 될까요? 답변은 간단합니다. 뭐냐 하면 너도 이방에서 나그네로 압제를 당하고 살고 학대를 받으면서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도 말고 학대하지도 말라라고 교언을 줍니다. 마지막 하나 질문을 드려볼까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와 내 자식들을 돌보아 주었으니 이제는 땅에 있는 나의 네 자녀 네 명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거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늘에서 말씀을 하셨답니다. 내가 너희들과 네 자식들을 돌보아 주었으니 이제는 땅에 있는 내 자식들 내 자녀들을 돌보아 주거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일까요? 네 자녀가 있다고 합니다. 누구일까요? 성경책에 여러 번 반복이 되어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네 자녀라고 합니다. 우리가 돌보아 줘야 할 네 자녀가 바로 성경책에 그렇게 약자로서 많이 지적되어 있던 분들 그분들이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네 자녀라고 합니다. 누군 누구죠? 첫 번째 고아 두 번째 과부 세 번째 나그네 네 번째 사제들 이 네 나그네를 아 네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부탁한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사회 시스템에 제일 아웃사이더에 있으면서 하루 25시 26시도 모자라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살아야만이 하루를 사는 그들 그렇지 않게 살았지라도 마음은 혼자라서 누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그 네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식구들이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다시 또 한번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이는 매일 누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자기의 본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의 떠밀려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가짜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 아이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또 내 앞에 서 있는 나의 상대에 대해서 어떤 편견으로 그를 대합니까? 편견이 없다고요? 우리는 모두 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편견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고 여길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정말로 필요한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로 어느 자리에서는 내가 정말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품격을 드러내는 자리라고 생각해 됩니다. 모쪼록 이 여러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인성교육에 한 발자국 더 진전이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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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